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내 장마감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. 위기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. 한번만과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. 현재 1215분 실천하고 있습니다.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.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수원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. 네 이제 큰 변화가 생길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죠. 잘들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금융 뉴스에 해외중시 보시면 자 요게 이슈죠. 지방은행하고 부채환도하고 CPI 결국엔 금리입니다. 금리에 대한 동향을 잘 좀 보시고요. 자 그 다음에 미은행주 추가하라 우려 자 그 다음에 은행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좀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그 국내 뉴스 중에 지금 아파트 그 중도금이 다 아실 겁니다. 중도금 대출 중단됐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이제 은행이 우리나라 주요은행이 비상경영체제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. 예 그러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었죠. 예전에 아이엠에 붙어 있었습니다. 예 아무튼 잘 대비하시고 지금 큰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. 자 우리나라 국채 3연물 계속 지금 네 두 달 동안 계속 횡보 박스권입니다. 오늘 이번에는 조금 사는 느낌 네 자 그 다음에 10연물도 지금 그러고 있죠. 저를 판단하시고요. 자 그러면 네 오늘 네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고요. 네 그 다음에 10연물은 많이 샀네요. 3,400억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좀 샀습니다. 환율이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샀어요. 뭔가 좀 노림수가 있겠죠. 지난주는 좀 많이 팔았는데 잘 좀 보시고요. 네 그 다음에 ADR값 음 하락 종목수보다 상승 종목수가 조금 많고 다시 97로 네 올라와 있고요. 코스닥은 85 뭐 비슷합니다. 상승이 좀 많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추세에 돌리기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코스피오 환율인데요. 환율은 1321원 코스피 2513 아직도 고평가된 상태입니다. 이게 이제 원위치로 가려면 지금 환율이 이 정도면 코스피오는 훨씬 밑에 와 있어야 돼요.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같은 걸로 좀 장난치고 있는데 잘 좀 보시고 자 빅스는 14.9 자 여기 계속 바닥이죠. 그러면 조만간 빅스가 올라갈 일들이 환경에 조성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지수는 당연히 내려올 거고요.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박스권이에요. 박스권 상단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입니다. 그래서 20개월선 못 가고 있죠. 아직 힘을 발휘 못하고 있고 주봉을 보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00주선 정확하지요. 네 지금 이게 이제 엄청난 저항이 될 것이다. 앞으로 그래서 이거 넘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넘으려 시도하다 다시 내려왔고 다시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 그래서 앞으로 200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파동이죠. 피보나치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반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린 1300 위기급 800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표로 보면 RSI 49 좀 힘이 없죠. 네 MFI 50 MACD는 골든크로스는 않는데 지금 매수하느냐 아직은 아닙니다. 네 왜냐하면 이 추세가 완전히 죽는 신호가 나와야 돼요. 왜냐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됩니다. 최소 50% 이상. 네 그게 나오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신호를 봐야 된다. 그 다음에 200일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오늘 못 올라가죠. 은봉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항을 받는 거고요. 그래서 지금 폴링 3 메소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3항 예의주시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 환율은 오늘 네 2원 20전 떨어졌죠.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펜이 몸통으로 들어갔습니다. 자 향후 한 달 동안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죠. 예 계속 횡보하면 뚫고 나옵니다. 그래서 자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. 인버티드 햄머 예 자 201선에 걸린 모습이고 자 일단 기준선 위에 전환선 아래 후행스펜 캔들 위에 있습니다. 좀 더 지켜보시고 예 그래서 이게 좀 인위적으로 개입한 느낌이 들지만 네 외국인들이 조금 샀죠. 그래서 앞으로 환율 상황 잘 지켜보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 팔고 네 외국인 조금 사고 기관 조금 더 산 거는 요 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선물 매수 네 자 상해 1.76% 자 항생 0.94% 자 미선물은 약세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수 자 추위를 보시면 외국인들 조금 샀죠. 네 많이는 아니죠.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팔고 코스닥은 많이 팔았습니다. 예 그 다음에 차익 자 비차익 선물 네 선물은 믿을게 못 되는게 팔고 사고를 계속 반복하죠. 자 콜 자 풋 오랜만에 풋 좀 나왔네요. 자 미니 네 많이 때렸죠.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.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2조 8천억 한 달 동안 네 기관과 개인 팔고 자 증시 자금 보시면 자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죠. 이게 이제 뭐냐면 융자장구가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네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 그 확실한 5천억 이상의 물량이 아직 안 나왔고 18조 9천억 그러면 약 한 저기 10조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수는 한 천 포인트 내려갈 겁니다. 예 그래서 요걸 유도했던 게 이제 세력들인데 개인들이 또 당한 거죠. 네 이건 강제 매매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의 모습이고 앞으로 상황 예의 지켜보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음 SK 하이닉스는 그냥 제자리인데요. 자 오늘 외국인 기관 팔고 자 차트 네 고점 낮아지고 있죠. 네 큰 희망은 없다. 그 다음에 어 1.23% 예 삼성전자 110만주 150만주 네 그래서 개인 좀 팔았고요. 그래서 지금 박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쪽 고점은 아직 못 넘었고요. 기순선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인데 월봉을 보면 저항에 걸린 모습 자 그 다음에 예 보시다시피 이래요. 네 못 가고 있습니다. 지난달에도 매도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최대 위로 갈 수 있는 건 상한선이 2611 네 요거까지만 열어놓으시고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. 왜 안 들어와요. 지난달에도 많이 팔았잖아요. 그죠 그래서 큰 희망은 없다. 자 코스피 보시면 네 요 은봉에 걸려서 지금 요 박스권 안에 있는 겁니다.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고요. 네 자 요런 상황이다는 것만 보시고 자 코스닥은 더 그림이 안 좋죠. 네 그래서 거래량 살짝 증가하면서 네 0.33% 내려왔죠. 결국에는 이제 완벽한 하락 파당으로 좀 눈치 채신 분들은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죠. 요때 세 개 정도 떨어질 때 아니면 두 개 떨어질 때 코스닥 인버스도 나쁜 뭐 방법도 아니다.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푸트 외과 매도 매수 매수 기준가 기준 그 다음에 자 콜 외과 보시면 매수 매도 매수 네 그 다음에 만기 손익으로 보시면 매도 매수 매도 개인만 매수예요. 푸트 그 다음에 콜 매수 매수 매도 자 푸컬레이셔 보시면 네 거래량 똔또이고요.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네 콜이 상당히 유리했다. 자 차트를 보시면 밀렸죠. 네 그래서 이 은봉 콜 차트인데 더 이상 상승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푸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니까 푸도 저점을 이탈했죠.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죠. 그래서 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여기 상한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. 못 가고 저항입니다. 이게 엄청난 그 다음에 특히 이 은봉 몇 월달 작년 6월달 은봉에 반도 못 가고 있어요. 그죠. 여기 반 그래서 그만큼 이 매도 세력이 힘이 센 거고요. 반등 다음 반등도 못 타고 있다. 그 다음에 곧버스는 네 저점 고점 되돌림 61.8% 근처에 계속 있죠. 자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야지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음 아무튼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이니까 기대해 보세요. 네 그 다음에 자 코스피 200입니다. 도치캔들이 떴죠. 은봉 자 그러면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여기 여기 자 이 안에 머물잖아요. 자 그런데 지금 둘 넷 여섯 일곱이죠. 그만큼 이 저항이 세다는 얘기예요. 이 저항을 극복을 하려면 뭔가 진짜 돌파하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워낙이 이게 세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거죠. 외국인들도 안 들어온다.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자. 이렇게 되는 거죠. 계속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점 저점 고점 되돌림 50% 하고 반등 여기까지 나왔죠. 네 그래서 똑같은 현상 그래서 여기 매도를 쳤는데 이거를 능가하는 매수 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넘기 쉽지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바닥을 찾느냐 아직은 아닙니다. 잘 보십시오. 그래서 370 물론 고점을 향해서 돌파할 수도 있는 액션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좋아요. 저는 쌍봉 형태로 무너지게 되면 더 센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. 그래서 일단 317 이거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랭코 차트 월봉 상승 2번 꺾였고 1번 꺾여있는 상태 잘 보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만개학 정도 샀는데 의미가 없어요. 현물을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21선에 걸리는 모습이죠. 한번 붕괴되면 한번 두번 저항을 막게 되고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황 그래서 아직은 여기 조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고 데드 크로스 난거 잘 확인하시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변화를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그냥 횡보 아주 작은 박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외국인 모습이죠. 좀 전에 코스피 보셨으니까 달러 표시 좀 보시겠습니다. 네 어때요? 달러 표시에서는 고점 저점 38% 돌리고 못 가고 있죠. 코스피 못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실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좀 보시고요.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점을 못 넘고 있죠. 반등 나왔고 구름때 걸리는 모습이고 거래량 안 들어오고 단기 바닥은 잡는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매수에 대한 외국인들이 그게 없어요. 그래서 포지션 분석이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 현재 얘네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.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자 3월 일단 개인부터 볼까요? 자 3월 개인부터 봐서 3월 9일부터 2조 7천억 많이 팔았죠. 개인이 그 다음에 개인들은 포지션이 없습니다. 선물 옵션에서 이렇게 살짝 플러스인데 없어요.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기관은 살짝 상방인데 산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? 이렇습니다. 그 다음에 외국인들 보시면 외국인들은 1조 6천억을 샀는데 주로 삼성전자를 샀거든요.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크게 가는 것도 아니고 포지션이 없지만 요거 그림을 잘 보시면 중립 이거 이 그림 하고 비슷하죠. 요거 지수의 변동성이 극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이지만 초기의 투자자본을 최소화한 것입니다. 만일 어떤 투자자가 이러한 손익구조를 갖도록 매매했다면 앞으로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큰 폭으로 변동할 것이라 예상한 투자입니다.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수 행보가 거듭하면 손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. 이 모습입니다. 이 모습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업고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는 이런 모습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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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포지션을 안 잡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 큰 변동성이 예고되는 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래서 무게는 하락 쪽에 무게가 더 세다. 그래서 요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체크 체크 하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공부만 하시고 관망 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. 어떤 큰 하락 포인트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. 그래서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고요.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건강하십시오. 건강하십시오. 아멘